마늘하고 파가 안 들어가서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 별수, 이만하면 오늘 먹어 얼른 아저씨는 금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둘, 왜 나이보다 앳대보여? 아니요, 저는 서른여섯쯤 되시는 줄 알았어요 지방 무슨 소리야? 나 여기 나가면 다들 서른 살아 앉자고 그러고 봐 아가씨는 저 이름이 뭐여? 이호순이요, 아저씨는요? 아저씨가 그냥 오빠지 내 이름은 박정섭이고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냐? 응, 작년 12월에 올라왔으니까 여섯 달 다 돼가요 그건 나하고 비슷하지만 사모님하고 애들은 어디 있어요? 지방 무슨 소리야, 나 총각이요 서른두 살이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니,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놀랄 것까지는 뭐 있냐? 아이, 그래도 너무 있다 남 걱정하지 말고, 아우 지나 걱정이요 여보세요 형이요? 전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는 했이요? 응, 주방 먹고 있는 중이요 갔어요, 그 아가씨? 아니 안 가고, 나하고 밥 먹고 있는 중이요 아, 여태까지 안 보내고 뭐 하러 잡아놓고 이시요 아, 야 인마, 내가 뭘 잡아놔 거 괜히 엉뚱한 생각 마시고 보내세요 아니, 야, 야 엉뚱한 생각을 하긴 내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해? 너 말하는 게 좀 거시기하다 아니, 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러죠 걱정 마, 인마 이따가 알아서 저 담당에서 보낼 테니까 이따 나오실 거죠? 응 그럼 이따 봐요 자식이 엉뚱한 생각을 하긴 내가 무슨 자식이 사람 알기를 어떻게 알거든 아까 여기서 주무시고 나갔던 친구분잖아요 아가씨는 나는 상가 말고 빨리 먹고 어디서 갈 생각이 나요 엉뚱한 생각을 하긴, 자식이 진짜 자식이 진짜 홍신 씨 어, 누구야? 우리 집 반찬통 어디다 뒀어? 응, 안 그래도 내가 이따 나갈 때 갖다 주려고 거기 문 옆에다 뒀어 어머, 다 먹었네? 조금씩 남은 거 다시 좀 먹으라고 좀 적어놨어 맛 없었어? 아니, 맛있더라 다 내가 만든 거야 멸치볶음은 좀 달지? 어, 곧 좀 달지더라 그것만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그것만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너 라면 좀 먹을래? 됐어, 나 밥 많이 먹었어 응 언제 나갈 거야? 이따 일찍 넘어서 전화 오거든 전화 받고 나갈 거야, 왜? 나도 이따 시내 나갈 일이 있는데 네 태워다 줄래? 그래, 태워줄게 집에 있을 테니까 전화해 알았어 그러니까 집 놔두고 미술 선생님 하실에서 당분간 자고 오겠다 그거야? 저, 자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 의견이 어떤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명선이는 어떡하고? 명선이는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요 걔는요, 내가 옆에 있어가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험 때는 독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명선이에게도 좋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게 쏙 들여다보이게 뭘 명선이 시험공부까지 걱정해주는 척하고 그러나? 쏙 들여다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본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식 올리기 전에 둘이 같이 살고 싶다 그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화실이 그림 그리는 데지 살림하는 데인가? 물론 목적은 그림 그리는 곳이지만 살림도구도 다 완빛되어 있습니다 좋다 엄마, 명선이한테도 제가 다 양해 구해놨어요 명선이도 좋다고 했고요 어쩌면 이렇게 둘이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응? 엄마, 다 됐어? 응, 다 됐어 빨리 줘봐 어디 가는데 그렇게 멋부리냐? 응, 친구네 집에 남자친구? 어머, 내가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 어머나, 잠시만 여보세요?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응, 알았어 누구한테 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급하겠구나? 그럴 일이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지휘가 내가 뭘 그렇게 봐? 야, 너무 멋있다 누구만 놀아가는데 이렇게 멋부렸냐? 남자친구 뭐하는 남자인지 이 오빠가 물어봐도 되겠냐? 노코멘트 하겠어 노, 노코멘트? 노코멘트가 비밀이다 뭐 그런 뜻이냐? 응 대충 그런 뜻이야 노코멘트? 나 이래서 또 오늘 영화 한마디 건지네? 야, 김밥 남자는 순서류 빼고 다 도둑놈이니까 조심해 여기로 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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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어휴, 남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나 걱정하셔 나중에 봐 잘 가 그래 그래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괜찮은 것 같아 좋잖아, 좋다 이게 조언하니 좋잖아, 이게 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나이 좋은데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거 그러시면 이걸로 하세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hay 징 가운데 대해 너라 두 나person 실패 arc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너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자, 표 봐도 5시 50분 출발이니까 지금 나가야 할 거예요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가거든 다시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생각이 나서 그리고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저기 아가씨, 햄버거 하나만 싸주세요 1,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다가 기척관에서 먹어 저 때문에 배우 돈 많이 쓰실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하고 거시게 할 것도 없어 자, 얼른 일어나자 사람들 많은 데서 왜 또 그려 자, 얼른 난 여기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도착하면 꼭 전화해 알았지? 나 간다 염병할 서울 뭐하러 올라와? 뭐하러? 아니, 자네가 집필 활동을 해? 예, 뭐 회고록 형식으로 책을 하나 펴내고 싶습니다 그 쓴 데 이건 내가 볼 쪽에는 그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 책을 낸다고 쳐 누가 그걸 사버려? 전국의 제비족들에게 팔아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비족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 말이야?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성도 할 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좀 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야 한다 아, 이런 식으로 써내면 제가 생각하길 베스트셀러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한테 뒷돈 대달라는 소리를 하지 마 안 합니다, 형님한테는 아니, 그런데 그 제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요 자료를 들춰보니까요 백과사전에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 비엔나 같은 데서 왈츠 출 때 그 연미복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까? 그 연미복이 그 제비 꼬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제비 연자 연미복 아닙니까? 아마 그 연미복에서 제비란 말이 유래된 것 같아요 말 되는구만 춤이 죄가 없듯이 제비도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은 인간이 죄죠 그래서 저는 책도 그런 식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이 삼류 작가 하나 나왔구만 또 아이고 출판사를 하나 잡아서 이 성검을 땡겨야 할 텐데 고민이에요 영광 왜? 잠깐 나 좀 봅시다 응응 아이고 하실에서 무슨 살림을 차냐? 아니 말은 그럽디다 살림이 아니고 명선이 시험 끝날 때까지만 거기서 왔다갔다 하겠다고요 명태나 동태나 조기나 그 부사나 거기서 거기지 뭘 그래 아니 나는 학교 선생이고 또 그만큼 배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믿었었는데 아유 이거는 정말 타방 마담보다도 한술 더 뜨는데 환장하게 뜨니깐요 글쎄 안 돼 그건 정식으로 혼례식도 운이지 않은데 그럼 어딜 나가서 자고 다녀 안 돼 아니 그래서 얘긴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아주 그냥 혼인식 날짜를 잡아 버립시다 둘이 눈이 맞아서 좋아서 죽는 꼴을 하루에도 안 보려면 그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명선이는 뭐래? 명선이는 제앰이 포기한 지 오래돼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세상 무슨 얼굴 모를까 누굴 닮게 누굴 닮아요 당신 닮았지? 세상에 생긴 건 뭘죠 왜 생겼단 말이야 생긴 거나 마나 둘이 똑같아요 세트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원래 남자 갈비뼈하고 여자는 인연이 많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다던데? 음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전 그 얘기 안 믿어요 어쨌든 전 이빨 한 대와 갈비 두 대를 경란시와 불란서 요리를 먹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경란시와 불란서 요리를 먹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너무 대가를 비싸게 치르셨어요 어떻습니까 맛이? 음 맛이 아주 독특해요 이게 그러니까 유식한 영어로는 납스타라고 그러고 불란서 원어로 라, 랑고스텐 랑, 랑고스텐 랑고스텐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먹어봤어요 아 이거 그럼 무식한 게 완전 뽀록 났는데 뽀록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뽀록이 어디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들끼리 가끔 쓰는 뭐 우리 말인데 일종의 저질 은험입니다 왜 웃으세요? 재미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다 가급적이면 저도 유식한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이 집 네 자주 오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뭐 남들 보기엔 수십 번 다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스를 쳐서 드시는 봄이 처음처럼 보였어요 사실 저는 경란 씨만 아니면 초과 치장 찍어서 먹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어요? 아 호순이 여객과장 바라다 주고 그 전에 내가 일해 주던 청구상에 가서 얘기 좀 하다 오는 거야 그래서 타고 가는 거 보고 왔죠? 아니 뭐 타고 가는 거 까장 보고 와 그냥 밥 먹여서 표 끊어주고 그냥 와버렸어 고향 가도 있을 때도 없다는데 뭘 굳이 차표까지 끊어보내요 아무데도 지 알아서 가게는 내버려 두지 에이 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야당 씨 우리가 안 봤으면은 몰라도 또 볼수록 낙하고 불쌍하잖아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응 아줌이 한 장 더 줘요 네 저녁 먹고 바로 나 어디가 지금 진부 좀 갔다 와야 돼요 진부가 어디요? 강원도 진부요 아 그럼 뭐 타고 가? 추럭 타고요 혹시 이따 집으로 조사장이란 사람한테 전화 오거든요 진부 갔다가 내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응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아니 여기 또 오면 어떻게 와?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너 표는 어떻게 하고? 돌을 물렀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 오늘 또 자고 가겠다 그거요? 며칠만 더 재워주세요 취직자리 구하면 나가지 말래도 나갈게요 하 아니 내가 막말로 내가 널 더 재워주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오 야 남들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 어? 그리고 오늘 종기 물건하러 가서 오늘 안 들어오는 날이란 말이요 와 이거 사람 오늘 완전히 돌아버리겠네 이거 밥 다 차려놨는데 밥 나 먹고 왔어 너나 보고 오늘 즐거웠어요 랍스터 요리도 맛있었고요 생각날 때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좋도록 하세요 See you tomorrow again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재밌어 저 시골재비씨 아 여보세요 난데 지금 있는데 어디야 아 왜 눈치 없이 자꾸 전화하고 그래 누구랑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 앞에까지 바래다주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빨리 와 알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양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만 마셔 왜 이래 이리 줘 야 일어나 내 집에까지 다 받아줄게 응? 싫어 더치 왜 이러는 거냐? 그 여자하고 만나지마 나하고만 만나 나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거 못 견디겠어 왜 못 견뎌? 우린 프로야 여자로 보면 안 돼 어디까지나 사업 대상으로 봐야지 그래도 싫어 취했구나 너 홍식씨 우리 다 청산하고 같이 새 출발해 보면 안 될까? 나 사람을 만나 불행했다 그러나 그 불행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그게 무슨 소리니? 신경숙 소설 깊은 슬픔의 마지막 대목이야 얘 그런 시시한 얘기 그만하고 우리 김밥이나 하나씩 더 먹자 나 200원밖에 없어 정말 아휴 난 너같이 이쁜 애가 200원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여긴 어떻게 왔어? 뭐 술 먹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저 안녕하세요 아 이게 누구시더라 저번에 뚝섬에서 만난 내 친구 아 그래 그래 미스 황 희영이요 그래 맞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몰라 그래서 영숙아 응 나 내가 갈게 응 얘가 왜 이래 아니야 나 가야돼 갈게 그럼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저기 희영아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예 응 응 응 인생상담 하나만 하자 뭔데? 어떤 여자가 말이야 어떤 여자가 말이야 나보고 다 청소 하나 하고 자기하고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 사랑해 그 여자를 아니 근데 왜 그 여자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와? 나하고 같이 두 번 잤거든 응 사람이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저 질이야? 야 어디 가? 이거 못 내? 야 사랑해 그렇게 중요하냐 난 몰라 나쁜 자식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쁜 놈 이 아가씨 맘 애슈? 이쁘냐? 그냥 길에서 알게 됐어요 아휴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거 같아 저하고 동해안이나 한번 다녀오시죠 아직 갈비뼈 다 안 나왔잖아요 제 가슴에 자크가 있다면 열어보이고 싶습니다 생일에 제 가슴은 어린이 Alan 아멘